네 반갑습니다. 저희는 당신들의 다음 세대 차세대입니다. 향의 기억 같은 게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. 계속 합주를 하는 내내 이걸 취소를 준비하면서 향수를 중간중간 뿌려가면서 여기서도 그 기억을 살리고 지금 저희 합주실은 그 냄새로 가득 차 있거든요. 무슨 곡을 연주하든 그 냄새가 배워있는데 추억을 좀 같이 향으로서 연주로서 기억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러쉬는 예술이 맞고요. 향이 정말 예술적으로 좋고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애용을 하는 것인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? 어떤 그런 거에서 유백상 통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고 오랫동안 안 듣던 좋은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기억이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저는 향기도 되게 그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냄새 맡았을 때 말 그대로 향수죠.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어쩔 때는 좋은 노래를 들으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저는 음악과 향수의 향기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악은 향수다. 향기는 음악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이다. 음악은 향수다. click onか 울과 낳아다. 저 thirst 왜 저렇게 le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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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 ries Meinung ly le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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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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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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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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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멘